야 효도가 어떤 할머니를 차로 치워가지고 지금 병원에 와있어 너 빨리 와봐 제공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실 것 같습니다 화날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 들어온 거 없나 확인하세요 근처 병원 응급실도 샅샅이 다 뒤지고요 아 요거 사람을 쳐 전 이미 3개월 전에 애인 정리했어요 최수경씨 전 본부장님 미칠 생각이 없어요 제 선생님을 다른 회원분께 소개해주셨더라구요 어떻게 취소라도 해드릴까요 형 트레이너였으면 말씀하시죠 그러셨어요 공부장님 어떻게 아세요? 한집에 살아요 회사도 같이 다니세요 아 뭐 나보고 어쩌라고